미안해, 스누비. 우리 함께 가면 안 돼. 학교 버스에 가면 안 돼. 워프. 여러분, 오늘 꿀잠 났습니다. 일단 지금 국밥을 그냥 한 그릇 깼다. 알겠어요. 깼다. 뭐야? 아, 여러분들 맛있게 맛깔나게 그냥 뚝딱 했습니다. 민물 물고기 뭐 박물관 같은데, 생물관 같은데, 과학관 그러는데 단단해요. 재밌는데 갑니다. 네, 바로 떠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어요? 아, 연어초. 아, 연어초. 확. 아, 여러분들 낚시하러 왔습니다. 엄청나게 잡아서 또 회딱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방금 전에 아주 그냥 레게러였어요. 뭐냐면 저희 똘맹이, 동생이 또 대돌아치라고 엄청나게 큰 장어 같은 거, 길다란 걸 잡았습니다. 아, 지금 손질해버렸는데 사진 여기 딱 보여드릴게요. 아, 딱 이건데, 아, 오졌어요. 서행이, 딱 똘맹이가 그냥 혼자 왔다가 딱 닦거든요. 그게 바로 배돌아치 흡점은 거. 저 거만한 표정 보이시죠? 아, 좀 멋있었어요. 아, 여러분들 바로 이 저녁 먹겠습니다.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 옆에 끊겨가지고 자는 걸까요? 꽃게. 꽃게. 조금 전까지 바닷속에 있던 놈이야. 꽃이 넣으니까 맛있는데. 두껍게 두껍다? 아. 매우도 너무 죽인다. 죽이지. 그래, 안 그래. 왜. 왜 발바닥으로 대답해? 우와. 아, 이거 아저씨. 옆에 지나가시던. 아, 멋있는. 멋있는 아저씨께서 또. 아, 이것도 손만 딱 보시면 저희한테 나눠주셨군요. 아니, 굽자마자. 그래서 가급적이면. 그리고 대수락부터는 한번 딱 그 자리에 서면. 또 가급적이면. 또 가급적이면. 또 가급적이면. 또 가급적이면. 어. 우리가 간 울진. 울진에서 나와가지고. 이제 속초 쪽에 왔습니다. 다시. 이런 거. 잠시만요. 네. 저희가 이제. 아 여러분들 이걸 다 잡았어요 여러분들 뭐 방금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